드디어 이게 말하는 게 어려야지 제가 궁금해요 ㅎㅎㅎ 야야야야 저 형! 모도 친구들이 다 좋아해 이게 당근 친구 preoccup하면 돼요? 아 조용히 봐 멘발이야? 예 모도 친구들 다 좋아해 이게 마리아 불러 마리아? 마리아 아벤 마리아 이거야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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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태국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 제이? 제 이름은 제이? 네... 제 이름은 티 나 너는 우유 나 너는 우유 제 이름은 제이 제 이름이 J 아니 제 이름은 J 제 이름은 S-C 오hhh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을에 뭔가 그리 웃었냐? 7명이서 운동을 하면서 거울 앞에서 셀카 찍고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2, 2, 3 2, 3 2, 3 2, 3 2, 3 3, 2, 4 3, 2, 4 나중에 아들자식 나오면 김고결 어때요? 아들자식이 뭡니까? 아들자식이 나중에 아들자식을 낳으면 한번 검토를 볼게요 오케이 진영이 화면이 되게 살아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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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남준이가 무릎을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나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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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말 없죠? 아 나 할 말 있어요 아 뭡니까? 저는 뭐 잘하는 건 아닌데요 신발장에 신발 좀 넣읍시다 나 버려 본다 누구야? 누구야? 남준이야 남준이에요? 남준이라고? 저희 둘입니다 남준 safely 정말 모두들한테 다 힘을 받았고 갑작스럽게 길게 저한테 문제가 없는 멤버가 있었어요 누구야? 왜 무서워? 김요미 진짜로? 올해 수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